김주수 의성군수가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서초구와 노원구, 대구 북구와 서구 등 4곳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4곳의 단체장들도 담례로 의성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가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고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와 소외계층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